서브 이씨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직업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떠나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에서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잉여인간은 늘어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직업은 두 가지 의미로 지닌다 했죠. 첫 번째는 수입입니다. 일을 해야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직업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사회에서 직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몸을 쓰는 육체노동은 천한 일로 여겨져 누비와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쓰는 정신노동은 귀한 일로 여겨져 귀족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맡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이 동아시아에서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료, 변호사, 의사 등 사짜 직업 같은 경우는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이 많고 그들의 수입도 많을 뿐더러 사회적인 존경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랫동안 실업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은 사회는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는 신분제 사회보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에서는 정해진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 있으니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사가 되려면 상위 1%의 수능 성적을 거두고 의대에 합격해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어도 수능 성적이 높지 않으면 의사가 되지 못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직업은 어쩔 수 없는 신분제 때문이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현대에서의 직업의 선택은 순전히 능력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괴감은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산업 사회인데요. 신분제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겨가면서 산업 사회란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의미합니다. 현재 베트남과 같은 사회가 고도 성장기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서 1997년 IMF 전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1960년대에서부터 1989년 버블 경제가 꺼지기 전까지입니다. 고도 성장기는 일자리가 수도 없이 넘쳐납니다. 고도 성장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99%는 취직이 되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 자체가 모자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많은 기업은 생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동자를 자사의 생산 시스템에 맞게 교육하고 장기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업이 고용에 불안을 주면 노동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곳으로 쉽게 이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용에 대한 불안보다는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도 고도 성장기에 흔하게 일어나던 현상이었습니다. 산업사회를 지나면 탈산업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산업사회를 거치며 인건비가 올라가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양질의 일자리란 제조업 일자리를 말합니다. 종신고용과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대자동차 생산직 평균 임금은 1억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1996년 인도 첸나이 공장을 짓기 시작해 새로 짓는 공장은 해외에서만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우산에 씌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거의 30만 년 만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가면 높은 임금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비스업이 대신합니다. 구매 여력이 높은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사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물건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국민들은 타인과의 차이를 소비하거나 미적 감각이 뛰어난 물건이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화된 물건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이나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매니아층이 두터운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큰 부가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탈산업 사회에서는 산업화 시대와 달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다릅니다. 로버터 라이시는 탈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자질을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괴짜와 정신분석가입니다. 괴짜는 마니아처럼 사물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정신분석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탈산업화 시대의 전문적인 핵심 노동자가 되어 살아남습니다. 이때의 기업은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세계적인 물건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4는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인 아이폰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의 와중에 경쟁에서 뒤처진 모토로라, 노키아 등이 이미 몰락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고품질이지만 싼 물건을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힘들기 때문에 노동력의 코스트를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산업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전문적 능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높은 급여를 받고 정규직으로 일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 파견사원, 아르바이트로 일합니다. 탈산업 사회에서 기업은 정규직을 얼마나 줄일까요? 라이시에 따르면 산업 사회보다 10%에서 20% 사이로 대폭 줄인다 했습니다. 결국 탈산업화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은 줄어들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500인 이상 대기업과 공사 등 안정적인 일자리는 약 10%입니다. 예전 산업 사회인 1970년대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반해 지금은 10분의 1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자의 경쟁은 한층 심해집니다.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경우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지방의대의 커트라인이 서울대 공대를 넘어섭니다.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불안정한 계층은 누구일까요? 탈산업화 사회에 접어들었을 때 취업을 하는 청년들입니다. IMF 전까지만 해도 4년째 대학 졸업하면 원하는 곳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문대를 다니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탈산업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현재 할 수 있는 일과는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외국 유학을 하며 박사까지 땄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교수 자리는 너무 적어 비정규직인 시간 강사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시간 강사를 계속한다고 해서 대학 교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고에 못 이겨 비정규직인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등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달리 아예 취직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불안 요소입니다.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묻지마 범죄 등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화 세대의 부모가 청년들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뛰면 비혼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서양은 다릅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연금과 돈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국도 사회의 하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불안정이 터질 날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산업 사회에서 국민의 80-90%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안정한 직업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사회에서 국민의 80-90%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안정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